어쨌든 저는 오늘 이런 짧은 나들이었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강성진 씨가 의외로 또 배려의 아이콘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. 색다른 매력 좀 느끼지 않으셨어요? 겉으로는 이렇게 툭툭 표현하는데 그 안에 정이 많아. 그리고 당신이 결혼 잘했다 보물을 얻었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약간 그거에 대해서 미칠 거야. 지가에 갑자기 얼굴 근육 풀렸어요. 이렇게까지 단순할 건 없잖아요. 아까랑 포장주 2분할로 보여줘요. 아니 근데 저희 남편이 또 남편 자랑하려고? 그만해라. 적당해. 결국 이제 화목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. 만족해 하시네요. 다행이네. 다행이다. Aha! 있습니다. Exactly- 1등 예능 2채널 BATTLE